잘 듣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대의 말을 막지 말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2. 주제를 파악하자.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판단한다. 3. 상대방의 화법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이야기의 유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포인트가 명료해진다. 4. 주의를 정돈하자. 5.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의 방해가 될 것 같은 장소는 피하자. 5. 감정적이 되지 말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이 냉정해지는 것과 같은 새로운 발견을 할지도 모른다. 6. 간단히 메모를 하자.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메모를 보고 이야기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7. 상대가 이야기하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이야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몰랐던 것을 배울 수도 있다. 8. 상대에게 감정을 이입하자. 적어도 어느 순간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에게 감정을 이입하도록 하자. 자신의 감정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상대의 입장에 선다. 9. 결정하지 말고 질문하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 질문은 이해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10. 행단을 읽자. 대화에 당신의 모든 감각 센스를 집중시킨다. 실제 상대의 말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보디랭귀지, 얼굴 표정, 억양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자. 질문은 이해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질문은 이해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감사합니다.